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Teachable Machine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죠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미지, 오디오, 포즈 이 중에서 우리는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고 다른 데이터 타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무궁무진한 응용의 방법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미지 프로젝트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두 가지의 이름을 적을 건데요 라벨이라고 하죠 우선 첫 번째 주간, 두 번째 야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해당되는 이미지와 야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촬영할 거예요 주간에서는 밝은 이미지를 몇 장 촬영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주 다양한, 아주 많은 상황에 대응하는 이미지를 해야겠지만 우리는 지금 학습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저는 야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촬영할 건데 저는 일부러 어두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려서도 해보고 더 강하게도 가리고 조금 완전히 시커맣게도 만들어서 이렇게 어두운 이미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간, 야간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각각 우리가 매칭을 한 거죠 말하자면 문제집을 만든 거고요 이제 이 문제를 풀어라고 해서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라인 모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학습이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간, 현재 주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리면 보시는 것처럼 야간으로 바뀌고 또 주간으로 바뀌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하면 이미지를 더 추가하는 걸 통해서 학습을 강화를 시키는 거죠 야간이 됐고, 주간이 됐고 이렇게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모델을 완성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만든 모델을 가져와 봅시다 Export Model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텐서플로어 JS JS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뜻이죠 이 탭을 선택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텐서플로어로 만들어진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직접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압축된 파일이 떨어질 건데 그걸 쓰셔도 되고요 또는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업로드 마이 모델을 하게 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버로 여러분의 모델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운로드 받아서 복잡하게 세팅할 필요가 없이 업로드된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업로드 마이 모델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 쪽 서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소가 만들어지죠 저 주소가 바로 우리의 모델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그러면 저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웹 버전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샘플 코드가 밑에 있는데요 저 코드를 카피해서 새로운 HTML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착해서 걔를 동작시켜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